둘 셋! Waiting for you! 안녕하세요 공홍순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홍순녀의 리더 서령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팬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My Music Taste에 찾아왔어요. 저희가 재미있는 모습을 통해서 팬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고 싶어서 게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바로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여러분 진짜 미안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변하게를 믿을게요. 어렵다. 아 왜요? 이 그림만 보고 이제 글을 써야 하는 거죠. 네 저희 멤버들이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글을 써봤는데 과연 마지막에 어떤 답이 나왔을지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LENA가 저한테 그려진 첫 번째 그림인데요. 멤버들 뭔 거 같아요? 완전 다른데? 이거 LENA가 이게 뭐예요? 가운데 있는 거 머리도 길고 다리 찢기도 하고 그래서 LENA가 그런 거 LENA. 이거 아시면 좋은데요? 저는 답을 맨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그림을 보고 해석한 저의 그림입니다. 치킨. 뭐랬어요? 그래서 이 글을 보고 LENA 언니가 이렇게 그려줬어요. 와우 완전 다른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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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원소녀 읽어봤는데 제가 그 그렸어. 한 명 뺐어. 한 명 뺐어. 누구야? 누구야? 나는 읽으면 그렇다고 했는데 잠깐만 포니테일 없어. 나 없어! 나 없어! 나 없잖아. 나 LENA 언니가 사귀만이 안 그렸어. 아니야 미안해. 다이져브야. 자 그래서 이 미아 언니의 그림을 보고 오! 그 와중에 잘 그렸다. 맞아. 애니인가요? 아니 이렇게 바뀌었어. 저는 좋아요. 이 그림을 보고 누가 그렸죠? 민주요. 민주가 오! 잘 그렸다. 잘했죠? 정말 정복하는 거 같네요. 이 찍어오는 건가요? 맞아요. 민주의 그림을 보고 서랑이 나도 생각을 했어요. 서랑이는 아파하는 지구를 여섯 명의 천사가 지킨다. 그냥 딱 그리만 보고 하면 그렇게 해도 맞다. 저게 뭐죠? 저는 쿠키를 봤어요. 저 방금 풍선을 본 것 같아요. 쿠키를 먹고 전 쫄병이에요. 공개할게요. 하나 둘 셋! 이게 뭐죠? 잠깐만 이거 이거 사랑이에요? 제가 제 그림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구가 있죠? 네. 지구를 돌면서 노래를 합니다. 컨셉? 저희 공원소녀가 어디 투어? 전국 투어를 하면서 전국 투어를 하면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뭐죠? 나문들이 많죠? 네. 그러네. 공원이에요. 공원에서 레나가 뭘 하고 있습니다. 요가를 하고 있죠. 공원소녀가 전국 투어를 하는 도중에 레나가 공원에서 요가를 한다. 이게 문장이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어려워. 어떻게 맞추냐? 진짜 너무 어려워. 네. 저희 공원소녀가 준비한 게임 재밌으셨나요? 네. 저희 멤버들끼리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그루분들이 더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저희는 우리 팬분들이 원하는 셋이라면 전 세계 어디든지 만나러 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그루분들이 어디 계시는지 알림을 주시면 됩니다. 네. 마이 뮤직 테이스트를 통해 저희 공원소녀의 메이크 해주시면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스타 비싱 스타 베이킹 지금까지 둘 셋 베이킹포 유 고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